그럼 지금부터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파이썬의 문법과 우리가 웹1에서 만들었던, 또 배웠던 지식들을 합성해서 웹사이트를 웹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 봅시다 이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웹사이트는 이렇게 생겼고 각각의 페이지는 하나하나의 html 파일과 대응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파이썬 버전으로 만들어 볼 겁니다 이전에 우리 수업 시작할 때 파이썬과 웹 서버를 정확하게 납화치셨죠? 어떻게 CGI라는 기술로 연동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같이 한번 해 봅시다 index.py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저는 이제 index.py라는 파일로 사용자를 접속을 시킬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까다로운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좀 고민이 많이 되긴 했었는데 우리 한번 돌파해 봅시다 저는 비트나미 전체 디렉토리를 프로젝트 폴더로 이렇게 열어 놨고요 여기에서 Apache2에 보면 logs라고 하는 파일이 있죠 이 파일을 열어서 왜 internal, 내부적인 서버에 에러가 발생하는지를 한번 보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코드 싹 지워버리고 저장하셔도 돼요 그리고 리로드하면 보시는 것처럼 어떤 에러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운영체제가 저랑 다른 경우에는 이 에러 언더바 로그 파일이 수정돼도 그게 실시간으로 반영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탭을 열었다가 다시 들어오면 아마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index.py라는 파일이 permission denied라고 되어 있네요 즉, 권한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권한을 줘야겠죠? 아마 윈도우에서는 에러가 좀 다를 거예요 윈도우는 권한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여기 보면 여기 있는 index.py라는 파일이 현재 권한이 어떠냐면 X라고 하는 것이 여기 적혀 있어야 되는데 안 적혀 있어요 즉, 실행 권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윈도우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계속 신경이 쓰여요 수도 chmod a 더하기 w 가 아니라 x index.py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index.py라는 파일은 이제 여기에 x 표시가 붙어 있고요 그 얘기는 execute to a x입니다 그래서 실행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리로드 한번 해 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에러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지만 에러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면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에러가 났는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에러 메시지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걸 저는 카피해 보겠습니다 카피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창을 열고 검색 엔진에서 저 에러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에러는 누군가는 경험에 받고 누군가는 해결책을 알려주는 경우가 매우 높습니다 파이썬처럼 또는 CGI처럼 유명한 시스템이라면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고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를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 수업 초입에서 각자 파이썬 파일을 파이썬 애플리케이션으로서 실행할 때 제 윗줄에다가 제가 운영체제별로 뭘 넣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윈도우는 파이썬을 파이썬만 이렇게 넣으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리눅스는 어떻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운영체제는 맥이거든요 맥에서는 user local bin python3 라고 적으면 동작해요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수업 시작할 때 각자 동작했던 저 부분에 맞게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실행해 보면 이렇게 에러가 나와요 헤더와 관련된 에러만 나오면 이제 우리가 cgi라는 형식의 프로그램에 맞게 기본적인 코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색을 또 해봅시다 python3에서 cgi는 어떻게 구현하는가에 대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에 이 정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common gateway interface support 라고 하는 주소의 웹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이 주소입니다 그럼 여기에 여러분이 파이썬으로 cgi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걸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할게요 즉 웹 애플리케이션은 다시요 웹브라우저가 웹서버에 요청할 때 웹서버는 웹페이지를 응답하면서 그래서 이 웹페이지가 어떤 데이터인지를 알려줍니다 얘가 html인지 png인지 그걸 알려주는 정보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리고 이 정보가 끝난 다음에는 이런 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헤더라고 합니다 헤더 어떤 html이라는 컨텐트가 있으면 이런 걸 페이로드라고도 하거든요 컨텐트가 있으면 그 컨텐트를 설명하는 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헤더가 끝나면 한 줄을 띄워야 되는데 프린트북만 쓰면 한 줄을 띄운다는 뜻이 돼요 리로드를 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오면 굉장히 희망적인 겁니다 헬로우 월드 한번 쳐볼까요? 리로드 했을 때 헬로우 월드가 뜨면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축하드려요 그럼 이제 우리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코드를 코드 중에서 index.html 파일에 있는 이 코드 있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파이썬으로 일단 출력을 해야겠죠? 그러면 여기 프린트문 안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동작할까요? 또 에러가 납니다 에러 언더바 로그로 가보면 어떤 에러가 발생했는지가 로그 파일에 또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줄 index.py의 네 번째 줄에서 프린트문이 끝나는 지점에서 에러가 발생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누구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줄바꿈이 될 때 역 슬래시를 앞에다 붙여주면 그러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모든 행에 역 슬래시를 붙여줘야 되는데 귀찮겠어요? 안 귀찮겠어요? 엄청 귀찮죠? 그럼 어떤 방법이 아주 신박한 방법이냐면 여기 작은 따옴표 하나가 아니라 작은 따옴표 세 개를 써서 독스트링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것처럼 독스트링을 이용하면 여러 행의 문자를 여러분이 특별한 처리 없이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리로드 한번 해봅시다 보시는 것처럼 웹페이지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든 파이썬 애플리케이션 index.py를 커맨드 라인에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웹을 통해서 실행되도록 하는 것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인 CGI에 대해서 요모조모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